다시 자아가 생긴 거야 나에 대한 기억만 빼놓고 내가 뭘 기억 못 둔다는 거야? 실현당한 사람 같은 표정은 뭐야? 결국 우리 둘 다 작가한테 굴벅한 거지 나랑 있는 장면에 단 한 순간도 진짜 너 없어? 너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너 나 좋아하잖아 유일하게 기억해 주는 사람이야 이야기 밖에서의 나를 백경이 많이 좋은가 봐 이제 이 세계를 받아들여 보려고 쟤네 잘 어울리는 거 같지 않냐? 신경쓰 원래 사랑의 짝대기는 어긋나고 또 어긋나야 제맛이거든 정해진 이야기는 어떻게든 일어나니까 싸가지 없던 네 과거도 잊어줄게 나 결혼할래